이 놈, 둘 다 만지 복장하면 좋아요 나도 너 죽여도 돼? 대답해 싸우지 마라 네 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 아스를 연모하는 거 아닌가? 의자는 모자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소재를 키우신 분은 항우패하이시아 기회가 없단 말입니까? 며칠 후면 사태팡을 탄신해지는 의자단에 돌아가려면 말만 안 하고 해, 누구목 필요한지 항우패하시와 관련이 있다면 무기 하나 없이 군 너무넬 들어가겠습니까? 의자가 꿈인지 제 어미의 배 앞에 머리를 풀고 석과 대제해야지 않겠습니까?